벙커원,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 딴지라디오 최초의 본격 먹방 걸시니라 불러다오 최서영 선생님 미국에서 한국은 왜 건너 오신 거예요 뭐 남자문지 보통 이민까지 유학이 아니라 집안이 이민을 갔는데 특히 여자분 혼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혼자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일을 못하더라고요 정치적 망명? 그러니까 오마어마 밑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아니죠 제가 했을 때가 2001년에 제가 기획했거든요 그때 부시대였죠 아 부시 밑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라크를 침공하는 부시 밑에서 그런 나라에 살 수 없다 해서 그런 멋진 생각을 해서 온 게 아니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동양 여잔데 서양 음악을 했잖아요 전국을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미국 사람한테 국악을 안 배우듯이 그런 거죠 저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도 하는 게 그냥 한국에 도래 도래 도 가르쳐야 돼요 비기너 미국의 리차드가 한국 전주에 와서 판소리를 배워봤자 우리한테 레슨을 못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살면서 이렇게 좀 땅이 안 맞는다고 할까 미국이 좀 그런 게 자기한테 맞는 땅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땅이 맞는가요? 음식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조금 더 근데 왜 남자친구가 없는 거죠? 아직? 그걸 어떻게 하니 네가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아직 미혼이시니까 그렇죠 남자친구는 있고 모르지 그럼 우리는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나 그렇지 우리 좀 국자적인 시안을 가져자고 아까 뉴욕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들 무슨 좀 친한 사람들은 막 너 이혼해서 왔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사연이 있어서 왔을 거라고 그것도 뭔가 남자하고 관련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나라를 우리 사고로는 다 그렇게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 벌써 2001년 이미 벌써 12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참 음식도 역시 한국 게 좋다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드물어 그렇죠 미국 거 맛있는데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진짜 잘 안 먹는데 젊은 애들은 늙으셨나? 네 그래도 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야 이거 이런 것들은 또 가장 어쩌면 15살이면 보통 중3 정도 되는 나이인데 10대 중반에서 거의 뭐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한참 젊고 발랄할 때 시간을 뉴욕에서 보냈으면 또 뉴욕에서 보냈으면 또 뉴욕이 또 사실은 세계의 모든 음식이 또 모든 인종도 그렇지만 모든 음식 문화 이런 것들에 또 다 모여있는 곳이 그렇죠 선수들이 다 모인 곳이죠 선수들이 진짜 다 모인 곳인데 사실은 특히 이제 저도 뭐 평생을 먹는 걸 밝히다 살아왔는데 제가 딱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뉴욕의 음식 문화 얘기할 때 이거 뭐 가본 적이 있어야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씨 말 좋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렇게 맛있어 뭐 그리고 왜 그 심포도 있잖아요 이소부 하에 그래서 아니야 뭐 그래 봤댔자 맛없을 거야 뭐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믿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그 또 한국에 와서 좋은 것도 많은데 그래도 또 야 가끔씩 또 뉴욕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 좋은 음식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비슷하지 않거나 그 좀 함량이 떨어지면은 항상 그게 불만이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내려가질 않나 봐요 입맛이 그러니까 입맛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좋은 탓하고 밑으로 못 내려간 되잖아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더 큰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은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서양 음식이나 이런 것겠죠 아무래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많이 낮이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 오리지널티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특히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음식도 그렇고요 뭐 파스타 같은 거 가격 대비 너무 저는 제가 그 돈으로는 제 돈으로 한국에서의 파스타의 가격은 어때요 뉴욕하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죠 비싼 편인가요 비싼 편이고 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하면 그 맛이 굉장히 어정쩡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퓨전 같은 좋게 말하면 퓨전 하지만 뭔가 국적불명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전세계에 가장 보편적인 식문화잖아요 우리도 그때 우리 종환이랑 봄에 폴란드를 갔는데 폴란드에도 보이는 건 다 이탈리안이야 그런데 우리 종환군도 어쨌거나 길지는 않았지만 이태리에 잠깐 이태리에 유학도 갔었고 홈스테이 하는 아줌마가 늘 파스타를 해줬는데 산처럼 쌓아줬어요 아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하실 때 늘 치킨스톡을 넣어가지고 파스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치킨스톡 네 일종의 다시다 같은 거죠 저희 엄마가 너 가서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을 때 다시다를 써라 해가지고 한 이마 1kg짜리를 다시다를 네 1kg짜리 다시다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솔직히 다시다를 끓여서 이제 밥을 말아먹거나 그래도 한국적인 맛이 나요 외국에 있을 때는 그게 좀 좋은데 늘 그걸 내가 끓여먹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건 뭐냐 해요 이거 한국에서 쓰는 치킨스톡이다 그랬더니 그걸로 파스타를 해주는데 그걸 주면 너의 홈스테이 가격을 절반으로 해주겠다 아 그 섬류를 맛있게 느꼈나봐요 네 굉장히 맛있었었나봐요 이야 위대하다 다시다 역시 msg는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스파게티를 못 먹었던 게 너무 볼펜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올리브 오일 같은 거는 엑스트라 버진 그러니까 이제 갓단 올리브에서 즙을 짜내가지고 그 오일을 만든 건데 걔네는 몇 년 숙성된 그 오일로 그렇죠 냄새 많이 나는 거 네 우리는 그걸 막 볶잖아요 안 볶아요 그냥 쭉 뿌려 쭉 뿌려가지고 먹으래 근데 딱 맛이 뭐냐면 모나미 볼펜을 혀로 화른 것 같아요 아니 모나미 볼펜 한타스 심을 뽑아봐가지고 그걸 아그작 아그작 먹어서 쭉쭉 빠는 느낌 아주 그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걸 먹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다를 넣고 하는 다시다가 올리브 오일을 이기는 뭐 그런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저희 그 문화가 셰프들이 좀 자기가 뭔가 주관을 가지고 끝까지 들이미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님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맛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꾸만 대중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경영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또 탱자가 된다고 또 이제 그 바탕에 어떤 또 입맛을 아무래도 이제 또 음식을 만들어 또 이 사람들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이게 익숙한 입맛에 맞춰질 수밖에 또 없는 또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의 중국 음식점들이 다 이탈리아만큼이나 가장 강범위한 지역에 나와 있는 중국 음식들을 보면 다 그 나라 그 토양에 맞는 그 음식들로 또 맛이 변형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먹는 중국 음식 생각하고 중국 가서 중국집 먹다가는 거의 또 뒤지죠 그렇죠 중국엔 샹차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샴푸냄새 샴푸맛이 나는 난 너무 좋은데 그럼 그 파스타 같은 경우가 그 뉴욕에서의 살았던 시대에 또는 또 다른 건 또 이건 한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정말 이걸 먹으러 뉴욕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거 또 있어요 뉴욕은 인종 용광로처럼 여러 나라 오리지널한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또 있어요 차이나타운 가면은 거기에 또 특징은 항상 좀 지저분해야지 맛있어요 거기에 항상 지저분해서 영화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되게 불친절하고 막 그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합기라는 개볶음 뭐라고 그러죠 크랩? 크랩? 네 볶음을 개가 아니라 목이 아니라 네 볶음하는 그런 곳은 정말 흉내는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 사서 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식문화 중에서도 또 최고가 치는 게 지금 딱 이 계절 9월 10월 달에 상하이계 이걸 또 최고로 치는 중국의 가장 최고의 미적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너무 비싸서 우리는 이제 가서 얻어먹기도 힘든 상해를 가도 상해를 가도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북한이 고향이신 아버지와 전로도가 고향이신 어머니 밑에 살다가 중학교 때 또 유민을 가서 살다가 다시 또 한국에 혼자 네 재발로 자취 그래서 이제 골짜고드는 1인 가정이잖아요 결혼 안 하셨다고 믿고 싶으니까 혼자 사시는 건 맞죠? 네 혼자 살아요 자취하는 거 그러면 밥은 어떻게 드시나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사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감자를 하나 사도 그 감자가요 하루 한 끼 먹고 놔두면 막 싹이 나고 나무가 돼요 나중에 커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언제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사실 최선생님뿐만이 저도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돼서 저도 10년 자취했어요 그렇구나 지방이 또 이제 고향인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는 특히 지금같이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서 1인 가정이 이제 독신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정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사 먹는 게 더 싸 그래요 맞아요 뭘 좀 해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너무 많이 버리게 되고 이런 이제 참 비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늘 매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먹기도 좀 그렇고 그럼 주로 뭘 사서 드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식을 주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지나니까 아 오히려 네 한식을 먹고 이제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간편하지만 이렇게 영양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알찬 그런 걸로 먹게 되지 다른 거는 무슨 파스타 이런 거는 안 먹게 되고 그런데 접대도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막 다닐 때 보니까 빵 아 예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빵은 제 살에 대부분 빵살이에요 그래서 빵 너무 좋아하고 그런 달달구리향 그런 것들 달달구리향 빵은 아무래도 이제 또 끼니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놓고 그거는 이제 항상 집에다가 비치해 놓고 항상 끊이지 않게 먹고 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밥보다는 빵이 이제 좀 가장 일상적으로 가까운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또 여자들은 그걸 먹을 수가 있죠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빵을 맛으로 말고 이렇게 끼니로 빵을 먹는다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네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해는 가는데 몸이 받아들이지지 그렇죠 어쩌다가 빵은 먹을 수 있지만 간식이잖아요 그걸 매일 뭐 이래서 한 끼씩 빵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끼니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건 너무 끔찍하대요 사실 빵에 대한 저는 사실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 제가 아까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릴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군부대 다녔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1969년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홀라당 이제 그때 간신히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도 일을 했기 때문에 간신히 집이 넘어가는 거는 막았지만 이 두 분의 월급이 다 한 거의 1년 동안이 차업이 된 거예요 정말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네 돈을 만져볼 틈도 없이 이제 오늘도 다 나가니까 그런데 두 분이 미군부대를 다니셔서 60년 되잖아요 아버지가 좀 수환이 좀 좋았어요 수환이 좋아하니까 노름에서 다 날렸지 그래서 미군부대 식빵을 원래 사실 이게 반출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야료로 빼내가지고 우리 1년 전에 식빵만 먹고 살아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도 식빵 도시락도 토스트 뭐 토스트라 해봐야 뭐 딴 게 들어가는 게 계란도 없고 설탕 좀 뿌리거나 아니면 뭐 어쩌다 잼 생기면 잼 바르거나 그게 다예요 저역도 식빵 이래 먹는데 정말 그런데 저 어릴 때는 김치는 것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식빵만 먹으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는 언제 밥 먹노 밥상머래 그랬다가 완전히 뒤지게 마저 죽을 뻔했네요 네가 마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그때 저는 빵이 확 질렸는데 제가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뭐냐면 점심시간이에요 제가 다니는 그 국민학교가 그래도 부산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많은 그 당시 국제그룹 회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뭐 국세청장 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그런 애들도 사실은 빵을 별로 식빵 같은 걸 자주 먹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구경하기 힘들죠 나는 항상 먹을 게 없어서 식빵을 사는데 이걸 딱 점심시간에 딱 열면 애들이 환장을 해 그래서 바꿔 먹어요? 그렇죠 제일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덕분에 이제 점심은 1년을 버텼군요 문제는 방학 때는 바꿔보고 대출하기 없잖아 그래서 그때 어린 맘에도 야 방학 언제 끝까지 이런 적이 없어서 그때 한 번 싹 뒤고 났더니 이렇게 정말 간식으로서 내 빵 달달한 맛에 먹는 빵 말고는 야 주식으로서 빵을 먹는 거 있어서 완전히 그 학을 띄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평생 먹을 거를 한 번에 근데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빵 말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아무리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폴란드에만 가 있으면 왜요 저희가 저희가 폴란드에 갔을 때 빵집 아가씨 빵집 아가씨가 있는데 전 이나영 씨가 거기서 취직한 줄 알았어요 이나영 씨 같은 분이 빵을 빵을 파시면서 동양인 동양인인 저에게 친절한 미소를 띄면서 그렇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라서 서울에서는 저 아가씨가 왜 저기서 빵을 팔까 그 빵마저 맛있었던 기억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빵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디저트의 또 강자일 것 같은데 최소영 선생은 디저트의 여왕이야 디저트의 여왕 나는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의 디저트는 뭐죠 저는 디저트가 들어갈 배가 있으면 뭘 하나를 더 먹어 먹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 디저트의 인생인 거죠 마지막 한 끼 그렇죠 바로 직전에 먹었던 그 한 끼가 나의 디저트 저희는 강원 선생님과 만나면 강원 선생님은 메인 코스를 다 정하시고 디저트는 저희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난 사실 디저트 뭐인 줄 몰라요 저는 좀 까다로워요 디저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그 디저트의 질에 따라서 마지막 포만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디저트 고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딘 적이 있죠 왜요 냉면을 먹으러 가서 냉면은 한 15분 만에 먹고 디저트는 3시간 기다려서 먹었던 팥빙수집 그렇죠 만족하셨잖아요 그래도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맛있게 맛있었어 그게 뭐지 눈꽃빙수 우리가 먹었던 거 오레오 빙수하고 그다음에 눈꽃 눈꽃빙수 전국 5대 빙수집이라는 그래서 야 맛있었어요 3시간 기다림 보람이 있었죠 3시간 보람 그게 무슨 디저트야 새로운 끼니의 시작이지 근데 팥빙수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 나 산이 2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때까지 디저트 국내외를 통틀어서 오늘은 굉장히 우리 유니버설 글로벌 하시는 글로벌하게 제가 뉴욕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디저트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먹기 위해 사는 걔들은 진짜 마을마다 디저트가 있어 네 근데 정말 그게 막 보면 140년 이렇게 된 팥집인데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는 뭐 싫어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정말 좋은 거 맛보게 되면 내가 그 싫었다는 말을 캔슬하게 돼요 나 저 팥을 안 좋아하는데 단팥빵 정말 안 좋아해 그랬는데 여기 긴자에 키무라야라야 키무라야라는 빵집이 있어요 140년 된 빵집이에요 단팥빵 팔아요? 네 거기 그것만 팔아요 그것만 그것만 팔고 또 한 가지 맛있었던 게 살구잼 빵이 있어요 이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빵이거든요 근데 키라야마 키무라야 키무라야 네 키무라야 긴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내가 팥빵을 왜 안 좋아했다는 말은 정말 내가 무효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정말 새로운 맛이에요 그리고 전혀 단맛이 안 나요 네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깊은 그리고 일본 애들이 팥을 대하는 거랑 한국 요리사들이 팥을 대하는 거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애들은 더 달게 그렇죠 그렇죠 더 달아서 진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앙꼬하고 빵이 둘 다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이렇게 그 입자에 그 공기감이라는 게 있어요 빵에 그게 너무나 적당하게 딱 부풀려 있고 그러면서 그 앙꼬는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 빵이 괜찮다 예를 들면은 어딜 말할까요 이성당 이성당 단팥빵 유명하잖아요 종환 씨도 뭐 두 시간 기다려서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이성당 그날 종환이가 네 이성당에서 빵을 사온 그날이었어요 네 서울에 그게 서울의 롯데백화점에서 두 시간 기다렸다고 해서 왔는데 아침에 눈 비비고 가서 두 시간 기다리고 그래서 말하는 이성당이랑 군산에 빵집 네 그리고 제일 오래됐다는 빵집인데 거기선 그것도 아쉬운 게 팥은 맛있어요 네 그런데 빵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얇아요 그 공기감이 없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그런데 그 긴자의 빵집은 두 개 다 완벽한 약간 일본 음식이 저도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다 친일파잖아 네 일본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빵과 팥이면 빵하고 팥을 한 입 물었을 때 그 이질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초밥 같은 것도 그 생선과 밥의 이질감 우리는 초밥 좋은 데 가면 쫙 싱싱한 거 준다고 딱 줬는데 회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막 입안에서 놓는데 그러니까 질감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폭신폭신한 네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폭신폭신한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그럼 뭐 지금 당장 방사능 문제 때문에 도쿄 갈 수도 없고 네 국내에서는 어떤 그 인상이 남는 디저트가 있어요 아 저기 미국에서 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크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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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데가 논현동에 이제 레트로 오븐이라는 데가 있어요 크로상 맛집 논현동에 위치한 레트로본 정말 조그만 그냥 동네 빵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일하시는 분들도 다 천사들 같으세요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인상도 좋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이렇게 착하고 네 막 그렇게 막 여자분들이 인상 좋고 친절하고 착하고 못생긴 거야 아니 그런데 안경 썼죠 너무 비닐이 그리고 막 시식도 막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음식 진짜 빵은 너무나 이렇게 정성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 크로상이 정말 바삭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그럼 근데 크로상이 디저트인가 네 그것도 디저트예요 아 디저트예요 선생님 짬뽕도 디저트잖아 한국에서 아무래도 디저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건 완전 쇼킹한 디저트 뭐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먹긴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뭐라는 게 지금은 기다리려면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한 시간 한 시간도 도지마롤이라고 아세요 도지마롤 도지마롤이 뭐예요 어 그러니까 오사카 가면 줄을 서서 먹는 그 롤집이 있어요 아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렇게 오사카를 자주 갔는데 아니 먹었어요 롤 먹었어 네 그 백화점 앞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오사카는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 먹었어요 아 그 백화점 앞에 그 다이마루 백화점 앞에 선생님이 야 너 뭐하냐 이랬을 때 제가 그냥 사람들 줄 서 있길래 그냥 줄 서 있었던 알고 봤더니 롤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넌 또 롤 좋아하니까 네 저는 롤케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날 저녁에 선생님 드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저도 그게 롤케이크인데 지금까지 먹어본 롤케이크를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크림 생크림이 후카이도 생우유로 이렇게 해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효기간이 그날이에요 그날 사면 그날 먹어야 돼요 뭐 이런 환상인데 지금은 적어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한국에 있어요 들어왔어요 현대백화점에 현대백화점 또 가겠습니다 롤케이크는 꼭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디저트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디저트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육아 같은 거 식혜 식혜 이런 등 많은 단 음식들 있는데 그렇대요 인간의 미각 중에서 단맛이야말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역사래요 정말 단맛이야말로 인간이 늘릴 수 있는 최대의 허영의 허영과 사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사실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인류는 단맛을 거의 구경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지에 넘쳐나는 게 단맛이지만 그 단맛에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처절했어요 담쟁이 넝쿨해서 단맛을 추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간지 몸은 단맛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단맛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꿀 아니면 이제 엿 조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낌없이 쌀을 이제 틀어넣어야 그러니까 정말 끼리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단맛 그러니까 난 일주일 못 먹겠다 이런 거 단맛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바 귀족 지배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사치 서양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른바 콜럼버스 이후에 서인도 제도에 그렇게 유럽의 일강들이 막 미친들이 간 게 사실상 단맛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탕수수 에서 최대한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 유럽의 왕실들을 상대로 창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단맛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어떤 허영의 상징으로서의 디저트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뇌의 문제인데 인간이 미각을 관장하는 것 중에서 단맛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단맛이 딱 되면 포만감을 극대화시킨대요 뇌가 그러니까 먹은 양과 상관없이 쫙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단맛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먹은 음식의 포만감을 극대화시켜준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너무 잘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만족 포만감에서 오는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것 제대로 그 마지막 단맛을 먹었을 때의 어떤 행복함 행복함 충족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말 엄청 큰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도 꼭 케이크를 먹어요 마지막에 그게 다 그런 그래서 결국 단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따지고 보면 이 맛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단맛을 이 수천년을 정말 끊임없이 투쟁해온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군요 이제 호강이 지나쳐서 요강 요강에 똥 사는 시대에 들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단맛이 죄악이 되는 단 거 찾으면 천한 천한 것이 되는 천한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무가당으로 주세요 그럼 오늘 이집에 가라 주제는 무엇인가요 아까 노래에서 이미 힌트가 나갔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콩입니다 콩 콩 콩으로 만들었지만 가장 정말 지금은 동북아시아 한중이를 넘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두부 입니다 사실 콩은 지금 9월달에 수확을 흰콩은 9월달에 수확을 하고 서리태는 10월달에 수확을 하죠 지금 딱 콩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음식인문학에서는 국밥 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쌀만큼이나 어쩌면 한국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시아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곡식이 있다면 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쌀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 콩은 무슨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소고기 못 먹으니까 내가 어릴 때 콩하면 질리는 게 있어 까만 콩으로 왜 콩장이라 그러잖아요 콩자반 콩자반 콩장이라 그랬는데 이거 먹어야 머리 좋아진다고 막 그냥 낄 때마다 그냥 엄마고 이모가 내 입에다가 콩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콩 안 먹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콩이 우리한테는 진짜 소중한 음식이었어 왜냐하면 굉장히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인간은 단백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고 또 실제로 옛날에 참 우리 힘들게 살 때 그럴 때도 그렇게 악랄한 소작 지주와 소작의 시대에도 논뚝에 콩을 심잖아요 관례가 뭐냐면 아무리 악랄한 지주도 콩은 안 건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논뚝에 면직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안 뺏기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콩을 심어서 콩을 심어서 주식 왜냐하면 쌀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뺏기고 주식으로도 삼고 다음에 콩을 가지고 부식 뭐 또 두부 이런 만드는 아마 콩으로 만드는 가장 인류가 만드는 가장 위대한 음식이 있다면 저는 두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두부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고요 행복해요 보통 물을 먹으면 정말 두부는 참 사람한테 행복함을 주는 진짜 매단되는 음식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뭐 개 얘기도 했지만 계곡에 얘기하면 싸움 나잖아 솔직히 요즘은 두부 얘기해가지고는 싸움 날 경우가 거의 없죠 그만큼 참 평화로운 음식이기도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두부를 안 먹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먹었지만 이제 물론 일본의 공헌이 컸지만요 지금 또 두부가 다시 건강식이다 뭐 또 다이어트의 음식에도 좋다 뭐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건강받는 샐러드의 재료 뭐 굉장히 다양한 또 이제 서양식의 레시피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이제 거의 좀 있어 사는 애들한테는 두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특히 우리 헐리우드나 뭐 이런 이제 톱스타들이 또 두부를 또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베지터리언들의 최고의 최고의 음식이죠 사실 두부 없었으면 베지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정도로 이제 두부가 정말 훌륭한 어쩌면 가장 각광받는 21세기 음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부가 어떻게 출연했냐를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두부가 만들어져서 특히 한중 다 두부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음식 식품학자들은 아마 그 서역의 유목민들을 통해서 이제 유제품들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에 중국은 유제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걸 그것과 유사하게 자신들이 나는 작물로 본 따서 만들 그것을 만들어서 먹게 된 것이 두부의 기원이 아닌가 그렇게 한데 그건 우리가 그때 수전일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두부에 대한 한중일 민족들의 이 세나라 민족들의 사랑은 진짜 역사적으로 각별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세 가지의 사를 들면요 구추백이라는 중국의 20세기 혁명가가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당대표를 1930년 31년 1년 동안 2대 공산당 추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구추백이 그때 국민당과 밀려가지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의 예난장정 만리를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구추백은 그때 병이 들어서 도망을 못 가요 장정에 못 나선단 말이죠 그래서 잡혀요 국민당한테 그래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유언이 뭐냐면 중국의 두부는 맛이 있다 그것은 세계 제일이다 그게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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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나는 그 말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나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다 라는 말 그리고 날 처형하는 너희들도 중국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두부에 담아서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표현을 두부 아래서 우리는 같은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제일이다 중국의 두부는 세계 제일이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구추백의 일화가 있고요 한국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의 아주 위대한 학자이자 대신이었던 모근 이색 우리 고등학교 때 시조막 나오잖아요 모근 이색도 두부에 대해 두부를 예찬하는 시를 남겼어요 정말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훌륭한 말은 딱 끌어다 해가지고 두부의 색깔의 아름다움 그리고 특히 이런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빨이 약해서 늙어가는 노인들한테까지 맛의 즐거움을 미각의 즐거움을 주는 어떤 두부에 대한 예찬을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펼쳐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작가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두부에 대해서 역시 일본인다운 또 남기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음식책이 뭐더라 하여튼 거기에 이름말이 나와요 아까 우리 빵 얘기했잖아요 가령 프랑스 파리의 주부들은 바켓드팡을 그날 먹을 거를 아침에 가서 사서 먹는다 절대로 하룻밤 묵힌 빵을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두부 역시 그날 먹을 갓 만든 아침에 두부를 먹어야 된다 밤을 묵힌 두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당리 아침에 갓 만든 두부를 먹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다 그런 정말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음식 만화인 맛의 달인도 100권이 넘게 나왔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지만 제 1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두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그 제목이 그거예요 두부와 와인은 여행시키지 마라 바로 옆에서 만들어진 두부를 바로 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정도로 됐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일본으로 건너간 음식이지만 사실 두부의 한때 최고의 두부의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중국에서 어떤 고려의 조정이 오느냐면 너 나라 두부가 너무 맛있었으니까 두부 장이 몇십 명 빨리 보내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중국의 왕실조차도 고려인이 만든 두부를 만들었고 당연히 일본에서도 당 두부라는 말이 있었어요 당나라 당차를 써야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백제인들이 건너가서 만든 두부를 당 두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백제인들이 만든 두부를 최고로 찾다라고 합니다 전술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들한테도 두부 하면 토후 그래가지고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당전에 중국은 자기들이 두부의 종주구에 상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또 두부 문화를 발전시킨 반면에 지금 한국의 두부는 사실상 중국과 일본에 비할 때 몰락했다 힘이 빠졌죠 힘이 빠졌어요 사실 일본 두부 중국 두부 이런 요리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잊지 못할 두부는 베이징 가서 먹었던 피단 두부라고 오리알 네 썩은 오리알에서 이렇게 하는 꼬리꼬리한 하드코어 정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걔들끄러 좀 꼬리꼬리해 저도 중국 그러니까 상해에서 공연을 갔을 때 상해에서 취두부라는 걸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단계가 좀 여러 가지에요 색깔이 갈색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쪽으로 갔다가 검은색이 다시 하얘지는 그 순간까지 가요 그래서 갈색에서 약간 윗단계를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고등학생이 운동화를 사서 맨발로 한 달 동안 축구를 하고 난 뒤에 그 밑창을 쭉쭉 빨아먹는 느낌 바로 그 느낌 한입에 물고 더 이상은 제가 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입에 물고 이것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총금에 유명한 이제 마파두부 마파두부 수찬성에 아주 가장 이제 널리 알리진 두부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일본도 또 두부 하면 절대 이제 밀리지 않는데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선생님하고 같이 교토에 갔을 때 산을 산을 넘어 성 같은 데에 두부집이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 그 건물을 작게 짓는 나라에 성 같은 데 두부집이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딱 들어갔더니 이제 화로 같은데 굉장히 거기도 한 100년 넘은 집이죠 캠프파이어 하는 화로 같은 데다가 막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장작을 이야 이러더니 뭐 이상한 솥을 그 뭐지 미는 걸로 막 밀고 와서 어우 버라이티하게 쫙 와서 거기에 딱 걸어주는 거야 이야 이건 두부전골이다 이야 과연 어떤 맛일까 이러고 딱 했더니 할머니가 싹 와서 뚜껑을 딱 열어주는데 그냥 두부 한모 같다 들어있는 거야 맹물에 맹물에 두부를 끓여준 거예요 진짜요 내가 탕두부라고 하죠 탕두부 내가 그 국물을 먹어봤어 맹물이야 이거 맹물이야 그게 1인당 만행 정도 했었죠 아니 만행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 합쳐서 한 만행 정도 됐죠 한 4인분에 그 두부 한모를 10만원에 너무했다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안군은 이건 사기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적합소에 재수해야 된다 분위기는 두부전골이었다니까 소고기가 들어갔었어야 돼 거기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두부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부가 몰락하게 되는 건 박정희 시대 때 몰락을 해요 몰락한 건 맞네요 그때 그 시대에 사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두부는 여행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서 한 4시간 안에 그 동네에서 다 먹어 치워야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아마 우리 박피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 되면요 아예 동네마다 두부집이 있었어요 두부 공장에 그래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그러면 아침밥을 하기 전에 엄마가 나가서 그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두부 장수가 있어요 아 종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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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사려면 그게 이제 바로 만든 두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나는 어릴 때도 그렇게 입이 짧을 때도 그 막 만들어진 두부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옆집 아까 그 우리 아버지가 놀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빵만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집을 지켰는데 제가 중학교 이왕 때 또 또 놀음 하셨어요 그때는 집을 못 지켜서 집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통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옆집이 두부 공장이었어 네 그 아침마다 또 아버지 또 두부를 좋아해가지고 두부를 갖고 와서 그냥 노릇노릇 그냥 기름에 부쳐서만 먹었는데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먹는 두부도 그 어릴 때 먹었던 두부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부장 쓰고 팔고 난 두부를 이제 그 동네 가게에 놓고 판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점심이 되기 전에 대충 다 소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때 두부가 어떻게 몰락을 하느냐 하면 1971년에 우리나라에 석회 두부 파동이 일어나요 어머 석회? 왜냐하면 이제 조그마한 그 두부집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아무도 많은 경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두부는 콩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굳히는데 이제 간수를 쓰는데 이 간수를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정말 석회 석회 가루를? 석회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마치 라면 유지 파동처럼 어머나 어머나 이게 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 아끼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그 두부 전국에 두부 만드는 공장들이 철퇴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허가제로 받게 두부를 만드는 게 그래서 한 번 꺾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80대에 와서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도 이제 자랑하는 이제 이른바 포장 두부의 시대가 열려요 이제 이제 동네 두부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 수프감이 이렇게 다 포장돼 있잖아요 이제 풀무원 두부의 시대가 열려요 진공포장 진공포장 사실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동네 두부집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몰락을 사라져 네 따끈따끈한 그 두부를 먹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풀무원은 굉장히 훌륭한 이상을 가지고 뭐 출발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두부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제 본의 아닌 결과적인 시장의 학살자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대 때인가 이걸 다시 이를 아예 두부를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두부 공장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라고 정책을 새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또 실패로 끝나는 게 이제 이 두부를 만들고 나면 남는 그 물이 있어요 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잠시 생각 안 먹었는데 그 두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콩물 같은 거 네 두유? 어 두유가 아니고요 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어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하여튼 그 두부를 만들고 난 뒤에 남은 그 물 어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그 폐수 일종의 공장 폐수와 같이 이제 직업을 해서 굉장히 그 관리를 엄격하게 하게 된 거예요 간수 말고요? 어 간수 말고 두부를 만들고 난 뒤에 남은 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동네 두부집에서 기대하는 거는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콩물을 이제 끓이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기계화 시킨 경우에만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통적인 어떤 두부 제조의 어떤 그 맥락이 끊어져 버려 끊어져 버리게 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 각지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지킨 이런 바 특히 이제 국산 콩을 콩만을 고집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이제 두부집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70년대 80년대 두부의 학살 과정을 외쳐서 그전가는 한 3000개 가까운 두부 공장이 전국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몰락하고 우리는 지금 포장 두부의 시대 그야말로 생명이 사라진 두부이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이제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정통 두부의 시대로 이렇게 그 참 불행하게 남게 된 거죠 이게 가슴 아픈 두부 문화의 이제 몰락입니다 아직도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도 두부를 다 대도시에도 다 두부를 만드는 작은 정말 몇 대를 이어서 만드는 집들이 다 있고 다 거기서 그 주민들은 두부를 사서 먹어요 우리는 이제 이른바 규격화라는 근대적인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두부를 상실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도 두부하면 또 생각나는 게 남자라서 그런지 출사할 때 그 남자하고 상관있나요? 여자들도 먹어요 그럼요 친절한 그 남자씨는 와도 나오잖아요 그 남자씨는 안 먹어요 안 먹었나? 두부만 줬지 그렇구나 줬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에도 두부 하면 마저 제일 그 한 게 꼭 출소할 때 맞아요 의식처럼 의식처럼 이렇게 미국에도 출소할 때 두부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프라이드 치킨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쓸이 있대요 왜 출소한 사람한테 그 두부를 먹이냐 아무래도 이제 그 감옥소에서는 교도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섭취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그 굶주려 있는데 고기 구워줄 수도 없고 고기 왕 먹고 이러면 이제 배탈이 나잖아 그래서 두부는 사실 흡수율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화에게는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고단백을 섭취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영양학적인 의미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두부의 색깔 흰색이잖아요 흰색이잖아요 깨끗하게 살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지금부터 제가 제값을 치르고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두부처럼 희게 살아라 이런 뜻이 담겨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부가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새 출발? 시간 내에 있던 이제 앞으로 과거는 이제 잊어라 잊고 미래를 향해 가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영화를 어떤 영화는 드라마을 봐도 하여튼 빵에서 나오면 빈부 귀찮은 상관없이 두부를 주고 또 어떤 영화 보니까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 어떤 영화에 그게 나오지 그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번 주세요 막 그런 장면도 꼭 그렇게 뭔가 이걸 먹어야 이 씬이 이제 교도사업 씬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맛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두부를 사실 집에서도 다시 다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게 또 두부입니다 근데 이제 두부와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가 잘 만든다 음 왜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집 전국에 아주 유명한 명가 두부집들 보면 또 다 할머니가 또 다 그 안주인이에요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가 잘 만든다는 말은 또 왜 그러냐면 두부를 만드는 과정 보면 이게 빨리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느긋하게 왜냐하면 끼리고 일단 하룻밤 콩을 불려야 돼요 성질 급하면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불은 콩을 또 이제 끓이고 푹 끓여서 또 그걸 또 짜야 돼요 그죠? 배보자 이래서 짜야 되고 이런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막 승리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애들은 못 만들어 그런데 할머니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두부 끓일 때 젖는 것도 천천히 천천히 젖다가 쉬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두부가 맛있어지고 맛있는 두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며느리가 만든 두부가 제일 맛있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 두부를 만든 데는 꽤 많은 정말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두부 공장이나 그런 두부 가게가 없었던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명절때나 혹은 전시때는 다 집에서 집에서 만든 며느리들이 다 만들었어요 나 어릴 때 기억나는데 저희 외곽은 밀양이었거든요 밀양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촌두부 하는 게 뭐냐면 다 시골에서 옛날에 다 집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서 거둬들인 콩 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 공장 두부도 좋았지만 그 시골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외곽집에 갔다가 거기서 만든 두부를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뭐지 그 가마솥 뚜껑에다가 네 붙여가지고 아 아 아 지금 6살 때나 7살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들기름 아니에요 그렇죠 들기름 시골에 참기름으로는 못쓰니까 들기름으로 이렇게 아 너무 맛있어 네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두부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우리 너무 포장 두부에 네 길들어져 있고 그게 굉장히 위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이미 하게 됐지만 그건 죽은 두부다 그렇죠 우리 이제 두부 한 물을 먹다가 좀 살아있는 두부를 만들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부에 보면 그 성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두부를 먹으면 특히 여성들에게 두부가 좋다라는 이야기 아 또 이제 오늘 좀 약간 식구름이니까 아 그렇죠 네 이 가장 중요한 그 여성들이 자신의 젊음을 주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필요한 게 뭐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에요 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 또 굉장히 여자들에게 참 영원한 젊음과 미모 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최근 뭐 연구에 하면 유방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성 관련 계통에 암을 또 유발하는데 너무 여성스러우시니까 어 이제 그런 과다할 때 네 과다할 때 근데 두부에는 정말 천년 그 그런 어떤 에스트로겐의 어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년 호르몬을 쓰는 이소플라본이 어맘하게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여성 뭐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근절한 방향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게 있어서 네 물론 뭐 간수 때문에 뭐 간수의 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두부가 이제 뭐 혈액이 응고된다 뭐 어쩌고 이런 이제 어 남설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두부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최고의 또 미용식품이기도 하다 네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잔데 제가 피부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떤 걸 먹으면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 두부를 드세요 그러더니 두부를 드시고 피부는 좋아지되 속력은 이루셔야 됩니다 아 남자한테는 반대군요 네 여성 호르몬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피부도 좋아지는 뭐 그런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부 다이어트나 두유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무슨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남잔데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 소송을 해서 두유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유방암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라 두유를 끊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두유를 끊고 그 사람은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 네 믿거나 말거나 암 환자가 콩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는 외신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의사협회가 오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유방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주 호주의 한 의료팀의 연구 내용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입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오늘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지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도 지난해 콩으로 만든 식품이 암을 악화시킨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선영 고칼로리 고단백 영양만점 듣고 있으면 군침이 입안에 저수지를 만드는 본격 먹방 훨씬이라 불러다운 제대로 즐기려면 공복상태로 들으세요 그럼 이제 저는 정말 두부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녀 본 적도 많았어요 최성선생님은 두부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한국에서 드셔본 두부 중에서 제일 좋았던 두부집이 있나요 최성선생님은?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데리고 가신 오늘 얘기한 그지? 이즈스가 없어요 최강 우주 최강이에요 진짜 그 집이 최고였군요 최성선생님도 그렇구나 배적할 데가 없어요 사실 저도 오늘 그 집을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집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 집이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부의 명가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서울에도 좋은 두부집들이 많아요 서울에 두부하면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냐면 구기동이에요 아 예 맞아요 특히 이제 북한산 산행 갔다 오는 사람 저도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구기동에 있는 그 할메 두부집 할머니 할머니 두부집 지금도 있죠 장소를 옮겼어요 옮기면서는 소득이 좀 별로가 됐는데 정말 그 지하에 있을 때는 정말 훌륭했고 오히려 그 집보다는 지금 그 옆에 있는 토속집 이 두부가 지금 이제 더 오히려 더 명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저는 구기동에서 최고의 집은 이번에 구속되신 한국일보 회장님이 날 데리고 가서 알게 된 집인데 그 구기동 길바닥 말고 그 안쪽으로 고급 주택가 산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뭐 여러분들도 식당이 있나라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두부집이 하나 있어요 산울림인가 하는 그 두부집이 있는데 그 두부는 서울시내에서 먹으면 두부 중에서는 뭐 좀 최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감하시면 두부 한 모 사다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도 좋은 두부집이 많죠 일단 제일 유명한 게 역시 이제 남량주 특히 춘천 가는 길에 있는 기와집 청평가평 춘천 놀러간 사람이면 다 이 앞을 다 지나가게 돼요 지금 막 너무 미어 터질 정도가 된 분전도 냈어요 강남에 강남에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미어 터지고 확장해도 저는 퀄리티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A 확점을 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걸시내 추천두부 맛집 남양주시에 위치한 기와집 순두부 기와집 순두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장단 콩 축제를 하는 파주 원래 파주는 장단이라는 지명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콩이 유명한 곳이었고 또 파주에도 이제 막 원조 손두부 부터 해가지고 두부촌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희 생각에 그 집들은 지금 별로 그렇게 계속 재미를 보지는 못했고 오히려 탄현면에 있는 복지리 두부 복지리 두부라는 새로 생긴 지 몇 년 안 돼 한 한 5-6년쯤 된 집이 있는데요 거기 두부가 정말 제대로 파주 두부의 명성을 명성을 만들고 특히 그 집에 좀 마음에 드는 거는 두부 부침을 제대로 된 들기름에 그리고 정말 두꺼운 이렇게 돌판에다가 이렇게 구워주는데 아 그건 좀 아마 수도권에서는 이상 되는 것은 맛보기 힘든 정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걸신의 추천 두부 맛집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복지리 두부 복지리 두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대부분이 다 이제 정말 우리 콩을 써가지고 하는 집들인데요 역시 산악 산간지방의 두부가 굉장히 유명하죠 왜요? 어 왜냐하면 이제 콩 아 콩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논두렁에 심는 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논에 너무 많은 농약 비료들을 쓰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게 되지만 산간지방의 콩들은 아무래도 좀 더 청정지역에 있는 거여서 또 먹을 것도 또 딴 것도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이 콩을 많이 심었군요 네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두부집들이 강원도에 많아요 가령 그 인제의 고향집 같은 그래도 뭐 돼지고기도 삶아 팔고 하긴지만 그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큰 매력은 없는데 두부는 아마 그쪽 인제 산악산 같은 데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드셔볼 만한 집이고요 그렇지만 정말 강원도에 최고의 두부집은 횡성에 있는 큰터 손두부라는 집이 있어요 그래도 한 40년 넘어 훨씬 넘었는데 얘는 이제 정말 그 할머니의 그 그리고 그인 정말 콩을 한 직접 재배를 해요 두부를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굉장히 맛있는 두부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걸신의 추천 두부 맛집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큰터 손두부 큰터 손두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참 옛날에 그 전주 바로 위에 있는 화심두부 네 화심정 네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빌로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알려져서 막 너무 이제 공장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까 종환이가 이제 그 칠갑산을 불렀잖아요 이 칠갑산이 있는 것이 충남 청량입니다 충남 청량에 있는 칠갑산에 장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 앞에 있는 맛있는 집이라는 두부집이 있어요 맛있겠다 네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아무래도 그 좋은 콩으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데요 이 집에는 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그 뭐 산채 아 산채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 음식들도 굉장히 맛깔이 있습니다 절 앞이니까 사찰 음식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도 많고요 근데 두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훌륭합니다 걸신의 추천 두부 맛집 충남 청량 장곡사 입구에 위치한 맛있는 집 맛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정말 단연코 아까 우리 뭐 최성선생님도 그곳이랑 이미 얘기를 해버렸지만 단연코 이 집에 가라 단연코 정말 두부로 제가 이 집에 가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이렇게 안 지 1년도 안 됐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처음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난 이상한 두부를 그렇게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바로 코앞에 두고 이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작년에 나는 가수다 할 땐가 언젠가 가수 한영애의 매니저 범정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딱 생긴 걸 봐도 걸신이죠 약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노무현 3주기 추모 노무현 3주기 추모 기념 앨범 프로듀서를 맡아서 어떻게든 좀 한영애 누님도 꼬셔보려고 갔다가 꼬시지는 못하고 두부집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부 얘기가 나왔는데 막 그 집을 왜 모르시냐며 그러면서 이 매니저 말을 믿어도 될까 그러다가 정말 한 번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소영 센터 우리 조간이도 저는 처음 선생님 가실 때 선생님이 그때 차가 없으셔 가지고 기사로 그냥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두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두부 다이어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사라질 때쯤이긴 하지만 두부를 그렇게 즐기진 않았어요 가는데 야 오늘은 두부다 이랬을 때 제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두부? 아 이러고 딱 갔는데 그다음부터 팬이 됐죠 감동이에요 감동 그 남한산성에는 좋은 두부집들이 또 많아요 많지만 산미치다 보니까 많지만 정말 진정으로 이 집에 가라라고 그럴 수 있는 집은 바로 주먹 손두부집입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 보면 어찌 보면 두부가 요즘은 이렇게 뭐 존두부이라서 뭔가 거친 맛이 나야 또 뭔가 제대로 몇 도래 가라 시작해가지고 느낀 때 사실은 그런 두부는 좋은 두부가 아니죠 진짜 두부는 정말 그 모근 이색이 그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맛과 색과 그 모양이 그 모양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맛있는 두부인데 그런 어떤 그 미각과 촉각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뒷맛 고소함 그런데 그 고소함이 무겁지 않고 굉장히 맑고 투명해요 도대체 어떻게 두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50년 가까이를 내가 두부를 먹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두부가 있을까 그런 것을 가르쳐줬는데 정말 그런데 가서 이렇게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열악하죠 열악하고 테이블도 한 테이블도 뭐 사실 그게 공장에 가깝지 무슨 두부를 파는 곳은 두부 음식을 파는 곳은 아니죠 가도 별로 좋아하는 기생도 안 하고 막 귀찮아 뭐 이런 표정이고 그런데도 올해도 안 해요 거기 올해도 안 해요 그렇죠 네 여긴 정말 아침에 가서 갓 구운 두부 생두부도 나 전 솔직히 생두부 잘 안 먹는데 거긴 맛있어 그게 정말 제가 그립기 없이 먹을 수 있는 생두부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순두부도 순두부도 굉장히 훌륭하며 하문며 제가 잘 두부집에서 잘 먹지 않은 두부전골마저도 도대체 그 뭐 육수를 진짜 육수를 육수에 비법이 있나봐요 버섯물이에요 핵심은 그걸로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어슬프게 나오는데 정말 음식점 식당이라 하기는 좀 패가 있는 집인데 정말 두부에 알파이소 오메가 를 보여주는 이런 집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행복하죠 걸신의 추천 두부 맛집 남한산성에 위치한 주먹손두부 주먹손두부집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종환이랑 같이 갔을 때 종환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두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다 얘기해 줘요 얘기해 줘요? 다 얘기해 주는데 근데 절대로 만들 수는 없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15년 안에는 왜냐 간수를 15년을 뺐어 그러니까 15년 때까지 못 만드는 거지 그 집에 있는 소금을 좀 얻어가야 돼 만들라면 그래서 어떤 그 간수가 주는 어떤 두부의 어찌 보면 쓴맛 짧은 맛이 크게 커서 됐어요 여기도 아니 소금에서 간수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해수를 통해서 얻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 초당순두부가 소금스러운 간수를 쓰지 않고 해수 바닷물에서 그래서 맛이 담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집도 아마 이 집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맛을 얻을 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 깜짝 놀랬던 게요 그 맛이 또 치즈 약간 맛더라고요 그렇죠 고소한 거 있잖아요 온 깜짝 놀랐어요 유제품의 이상한 역금은 없고 없고 고소한 그리고 그리고 두부에서 피니쉬가 느껴지는 맞아요 약간 청량한 그런 느낌 아주 갑자기 정말 미치도록 먹고 싶어요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혹시 남한산성에 산보를 가시거나 놀러 가셨으면 꼭 한번 일부러라도 들려볼 만한 집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주먹선두부 입니다 걸신이라 불러다오 네 번째 이야기 이번 이집에 가라는 남한산성에 위치한 주먹선두부입니다 최소영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피아니스트를 불러서 먹는 얘기만 계속하고 이거 약간 신뢰거든요 언제 피아노 한번 쳐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피아노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피아노는 티비털 피아노밖에 없고 그나마도 녹음이 안 돼요 종수목을 졸랐으라도 최소영 선생님이 해주시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녹음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죠 녹음이 아니라 우리 언제 공개방송할 때 모셔가지고 라이브로 라이브로 듣는 게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면 선생님의 피아노 라이브랑 저의 노래 라이브랑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기다려주십니다 네 두부처럼 희고 해장국처럼 시원하고 단밥탕처럼 달콤한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봉컷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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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컷원